진희씨 어디가세요? 잠깐요 괜찮아요?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타이거! 타이거 괜찮아? 진희씨! 뭐라고? 저게 진희씨라고? 진희씨! 저 피오 아니에요! 머리 쓰겠어요! 안 되겠어! 변신한다! 알았어! 파워 온스! 타이거 바이! 도도야 안 되겠어! 아 그래! 일단 여긴 피하자! 자아악! 하하하하하하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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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? 진희씨가 괴물로 변했어 사탄의 짓이야 진희씨에게 어떤 변이 장치를 한거 같아 그래! 알았어! 일단 변신해야겠군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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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! 기용파를 공독하자! 그래! 진희씨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! 하하! 걱정마 이글! 나에겐 비누스별 초생명 에너지가 있잖아 그래 해보자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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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희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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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희씨, 진희씨 괜찮아요? 괜찮을거야, 이글. 나의 초생명 에너지 믿어봐. 고아버스, 버즈의 초생명 에너지. 진희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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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연위원! 진희!